자 이번 컨텐츠는 수긍하지 못하면 뺨 맞기 뺨 맞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뺨 맞기 싫으면 소고기 100만 원어치를 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은수가 저녁을 하면 쏘는 게 어떠냐 운수가 갑자기 쏘고기 이러면 맞는 거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2주 동안 모든 걸 수긍해야 된다 전환이 왔다고 나는? 같이 하자 어디서 왔어 거미가 가버리지 전환 오겠지 전환이 왔습니다 마침부터 전환이 왔어 어디야? 아니 우리 형 그 휴게소에 버리고 갈라고 3, 2, 1 아 버리고 간다고? 난 또 나 여기 있을게요 아 진짜 억지 부리지 말고 뺨 맞은 데 맞고 같이 가자 아니야 아니야 나 여기서 걸어가면 될 거 같아서 먹고 여기서 조키 30km 이사만 될 텐데 걸어온다고? 아니야 아니야 먼저 가 아 알겠어 그럼 우린 그냥 갈게 응 죄송한 말씀이지만 뺨 맞은 데 맞고 그냥 데려와도 싶으면 안 될까요? abyrin attitudes 지갑이 없어졌어 사주기 싫어가지고 약간 봤거든 근데 지갑을 누가 여기다 넣을 들어가고 진짜 장난하지 말아 지금 가져왔어 걍 봐봐 맞지 내 말이 자 지갑 훔친 거 맞지 도둑 맞지 그것 때문에 지갑 훔쳤다고? 3, 2, 1 아니 제가 조벽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조롱 오르게 손치기는 한 번 봤는데 눈에 눈이 멀어가지고 손을 가지고 선초 좀 부탁드립니다 한 번 봐주세요 비우치질 않는데 아 가져가고 감췄어요 아니 X 다 따라가 그럼 벽이 셀틈이 있는 거 같아 아 진짜 가요 야 진짜 들어가긴 겨울어? 진짜 진짜로?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진짜로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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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지금 안 졌어요 한 번 봐주세요 한 번 봐주세요 뭘 다 봐주세요 우리 이렇게 많이 해보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넌 세 명이잖아 한 번 봐주세요 그래서 난 수호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난 좀 조심스러운데 일단 광고 두 분에서 이걸 생각해보게 현웅이랑 호텔은 50만 원 알지? 수호는 원래 20만 원 3, 2, 1 50만 원 지금? 그러니까 아파x2 갑자기 몇 대표만 수급 못 차서 마저간 거 아 다행이다 난 진짜 20만 원 될 줄 알았어 이번 콘텐츠는 여사친과 24시간 동안 호텔에 있으면 과연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? 테스트입니다 튕겼어? 서 나 일단 현웅이 형이랑 내가 서울 때 뭐 했어? 아 서울로 꺼가지고 아 야 김은서 뭐 했어? 아니 갑자기 뛰쳐나갔잖아 너 허튼 짓 했어 안 했어? 소리를 지르고 나간 거 보면 니가 뭔지는 한 거야 3, 2, 1 일단 내 인정은 이거가 있는데 나도 모르겠어 이건 진짜 같은 팀원으로서 이거 신고를 해야겠다 이거 진짜 같은 팀원으로서 이거 신고를 해야겠다 3cm가 3, 2, 1, 2, 1 안 된다는 건데 이거 나버렸네 진짜 뻔뻔한 너네 이거 신고하세요 진짜 신고하세요 이거 좋아 곰이 형 가자 야 곰이 형 가자 곰이 형 가자 야 곰이 형 가자 야 곰이 형 가자 야 곰이 형 가자 진짜 죄송합니다 아 손짓 말해서 안 맞았어요 갑자기 뛰쳐나간 거야 소리 들으면서 어? 그냥 맞아 그냥 맞아야겠네 그냥 한 번 세게 아 아 자 오늘은 대구 선수한테 등짝 스매쉬만 등짝 스매쉬 괜찮나요? 그냥 피 그러면 혹시 공을 좀 이따 때리는 거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는지 저 장난이 아니네 와 참장 찍고 내려왔어 조금 안 보이겠다 바로 가위바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진영이 그러면 누구 때리고 싶은지 때리는 사람 있잖아 뭔가 착 하는 찰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찰짐이 딱 몸에 적합한 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그럼 가격은 이렇게 진묵이 있는 걸 쓰고 말하네 배구부님한테 짬을 나보고 처음만려고 오오 맞아맞아 맙빰하다 ㅋㅋㅋㅋㅋ 야 이거 다 극복이에요 그냥 똑같아 똑같아요 으어어 야곱아 아니 약간 으어어 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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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세 아아아아아아 조금 아프겠다. 그러지 마세요. 순간 이 생각이 들었어. 바람이 내 앞을 가를 때 이거 맞으면 시럽이니까 300만 원 하는 거 같아. 나 진짜 이거 못 맞을 거 같아. 이거 못 맞고 그냥 너한테 100만 원 전에 소고기 살게. 계산만 안 해. 계산만 하면 진짜 진짜 나와. 아 잘 먹었어요. 아 잘 먹었다. 친구 생일이 인사 안 하고 그냥 갔어? 당연히 먹었으면 가야지. 아 걔네 일하러 온 거야. 100만 원 안 했는데 97만 원 먹고 그냥 간다고? 근데 우리가 24,000원은 깎아줬다. 그러니까 왜 배구장에서 개끼를 부려. 나 정답 맞고 끝내지.